자, 가겠습니다 네, 놀이기구시부 아이고 갈매기가 날아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자, 다시 아이고 야, 갈매기가 무슨 일이래 세상에 이거 놀이기구 슬링샷 75마일 시속 120km 이거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하죠 이거 갈매기 100%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100대 빵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야, 이 갈매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날아나죠? 그래도 정말 태연하게 정말 다행히도 자연스럽게 갈매기를 떼어내네요 네, 여담으로 이 당사자인 카일리 홀먼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그저 갈매기가 똥을 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빈 다행itous 가중